근데 솔직히 누가 딸기를 칼로 썰어 먹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 인트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영상 컨텐츠나 좀 고민을 하지 뭘 인트로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소니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또 제 영상 스타일 아시잖아요 리뷰 이런 거 아니고요 이 A7C 가지고 A7C가 아니라 알파7C 어떻게 하면 혼자서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니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초점이 손에 있다가 얼굴에 있다가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상해서 메뉴를 봤는데 피사체 인식을 동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 인식 동물 인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찍을 때 꼭 확인을 하세요 이거 확인을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밉습니다 우선은 소니에서 빌려준 알파7C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알파7C를 활용한 모습부터 찍어야 되는데 저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옆에 뛰어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두 개를 빌려줬어요 센스쟁이 이 알파7C 스펙은 제가 이미 한번 만들었어요 여기 스펙 리뷰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선은 뻔한 것들은 일단 다 제외 시켰어요 제가 다 추려서 알고는 있지만 약간 잊어버렸던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추려서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얼굴 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찍기 신체부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열이면 열은 브이로그를 뭐 찍어라 이런 거 할 때 이거예요 오늘은 어디 갔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찍는 분들도 있어요 밖에서 좀 창피하니까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고요 이곳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많이 찍는데 괜찮죠 영상도 하나의 기록인데 어디 갔다 왔다 라는 기록 좋죠 너무 좋은데 좀 그래도 한번 남기는 거 있어 보이게 찍으려면은 미니 상각대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요것도 요런 미니 상각대 요런 거 거치에서 얼굴 외에 다른 신발이나 아니면 손 이런 것들을 뭐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신발은 좀 예쁜 거를 신어야 되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거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내 얼굴 말고 손 사실 감성 브이로그 찍을 때 너도 올래? 일로와 사실 감성 우리 샛별이에요 사실 감성 브이로그 찍을 때 얼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얼굴 말고 손 저는 손이 예쁘니까 손으로 과일을 써는 거 장면을 찍는 것만으로도 사실 더 감성적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 이제 절로 가 근데 솔직히 누가 딸기를 칼로 썰어 먹어요 다양한 구도로 찍으라고 했잖아요 써는 장면이 같아도 다양한 구도에서 보면은 더 더 풍부해지겠죠 아휴 진짜 이쁘게 잘라긴 한다 그리고 바디도 워낙 작가해서 구도 잡기도 쉬워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스위블을 이제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색을 많이 활용해라 그러니까 이런 하늘색 말고 이런 파란색 하늘색 그런 하늘색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하늘색 이런 배경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정말 어떤 예쁜 장소보다 이런 하늘이 더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하늘은 매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새벽에 하늘과 오후에 쨍쨍한 그런 하늘 그리고 노을진 하늘 노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밤하늘 밤하늘은 약간 렌즈가 밝은 게 필요하긴 하겠죠 이렇게 시간대별로 바뀌는 예쁜 배경을 공짜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런 배경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특히나 이 시국에 좀 멀리 나갈 수가 없다 싶으시면은 하늘이 예쁠 때 그때 옥상이나 뭐 어디 공원이나 그런 데 가서 찍으시면 더욱 예쁜 영상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각도 여러 구도에서 찍어라 이거는 정말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신 분이라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카메라가 거기에 진짜 특화됐어요 무거운 카메라를 가지고 구도 혼자서 잡으려고 하면은 구도 잡고 계속 촬영하고 하는 게 그게 쌓이다 보면은 힘들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용은 작은 걸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는 풀프레임인데도 작으니까 이거는 꼭 설명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똥폼을 잡으면 된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걸어서 30분 거리인 이 공원에 왔어요 최대한 삼각대를 잘 활용하시면은 혼자서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찍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약간의 현타는 온다는 거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날씨도 흐려가지고 이구이구 이렇게 장면이 이어지게끔 편집을 하시면은 더 풍부해지겠죠 사실 다시 내려와서 카메라 세팅하고 다시 올라와서 내려간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개고생했다 음악에 컷컷컷 편집을 하시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영상이 나와요 요런 영상 찍을 때 이런 조그만한 걸로 찍으니까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요거는 워낙 좋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행복은 센서 크기에서 나오나 자 그 다음 팁은 요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샀다면은 이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번들렌즈만 가지고 이렇게만 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려면 왜 풀프레임을 샀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풀프레임의 장점을 있는 힘껏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렌즈 교환식의 장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50mm 1.8이에요 풀프레임 기준 이런 단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영상형 퀄리티는 이런 번들렌즈로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뭐 배 수준으로 뛰죠 지금도 배경이랑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거리가 그런데도 배경이 흐린데 밖에 나가서 피사체와 배경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더더욱 배경이 흐릴 거예요 이런 거를 초보자분들도 쉽게 촬영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구입하셨다면 표준 단렌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게 오히려 뽕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번들렌즈 하나 가지고 촬영하면 너무 아까워요 풀프레임인데 자 그 다음은 약간 챕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 챕터는 소니카메라에 대한 팁이에요 소니카메라 뭐 알파7C가 아니어도 뭐 알파엑촌 400 500 600 알파7 마크3 소니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이 보면 좋겠죠 소니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소니카메라는 뭐 카메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4K 화질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4K의 단점이 용량이 크잖아요 FHD에 비해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4K 프레임을 설정할 때 옆에 이렇게 메가 나오잖아요 100메가 60메가 100메가가 좋겠죠 더 화질외 색보정 관용도 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상업영상이 아니면은 지금 요런 유튜브 촬영 이런 거다 그러면은 60메가로 설정하고 촬영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어요 사실 뭐 FHD랑 4K랑 비교하는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둘 다 같은 4K인데 프레임당 나눠 갖는 그 용량이 다르다 하나는 100메가 하나는 60메가다 둘이 비교하면은 진짜 차이 없어요 차이...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모르겠던데 직업 영상 제작자인데 저는 막론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지금 4K 60메가로 촬영하고 있는데 정말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소니니까 그래서 요런 영상은 화질이 좋은데 용량은 적으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상업영상 아니면은 저는 60메가로 촬영을 합니다 이것처럼 무작정 24프레임 옆에 100메가가 있네 숫자 높으면은 더 화질이 좋겠지 하고 그걸로 설정하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둘 다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용량이 더 크면은 손해니까 내 디스크 용량도 손해고 SD카드도 손해고 그 다음 두번째 소니 픽처프로파일을 많이 사용해라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픽처프로파일은 HLG3에요 지금도 HLG3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소니의 대표적인 픽처프로파일이 사실 SLOG잖아요 SLOG가 너무 인기가 많고 한데 사실 SLOG가 8비트에 맞춰진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비트레이트에 잘 맞는 그런 픽처프로파일이에요 만약에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분명하다 약간 역광이다 이럴때 SLOG 촬영하면 정말 좋겠지만 모조리 다 SLOG 촬영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는 HLG나 아니면 시네 이 두가지를 추천드리는데 특히 HLG3는 다이내미인지도 넓고 색보정도 잘 먹혀요 이런식으로 대비값 개조 이런것도 잘 안 망가지고 사실상 8비트 영상에서는 HLG3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PP중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SLOG는 쓰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SLOG도 분명히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광일 때 이럴때 저도 자주 사용하긴 해요 그냥 찍는 것 보다는 이런 HLG3 퀴처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뽕 뽑으니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 소니 카메라 또 하나의 꿀팁 이 기능은 정말 제가 잘 사용했는데 이번만큼은 깜빡한 기능 항상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여받은 카메라에도 그렇게 설정이 된 줄만 알았던 그 기능 오토포커스 사람우선 그거 꼭 키세요 진짜 그거 그냥 키세요 그걸 꼭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니가 AF가 너무 빨라서 너무 정확하고 빨라서 손을 내가 이렇게 해도 아 앞으로 나왔구나 손에다가 포커스를 잡아야지 이러면서 정말 빠르게 손에다가 잡아요 지금은 안 잡죠 저 잡죠 지금 손 이렇게 해도 봐봐 안 잡아요 사람으로 설정을 하세요 사람으로 예전 소니 카메라에 알파육준 400에다가 그 설정을 하고 그냥 한번 설정하면 되니까 까먹고 있다가 대여받은 그 카메라도 그냥 설정 돼 있겠지 했는데 동물로 돼 있어가지고 편집할 때 되게 어지러워가지고 곤란했던 그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봐봐 이렇게 해도 얼굴을 잡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물을 키운다 동물을 찍고 싶다 그럼 동물로 설정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 우선으로 잡고 찍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해도 제가 말할 때 손짓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거 설정 안 하면 손에 잡혔다가 여기 잡혔다가 손에 잡혔다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알파7C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인데 사실 저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잘 나왔어요 알파7 마크3는 제가 몇 번 세 번 정도 사용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디를 두고 알파6400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가벼운 무게와 그리고 4K 무제한 촬영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그 틸트 스크린 6400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이것 때문에 저는 알파7400을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요 녀석이 알파7 마크3의 그 알맹이를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는데 크기는 요만해요 그렇다고 알파7 마크3랑 다 똑같냐 이거는 수입도 되고 그리고 4K 무제한 촬영 가능해요 30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에게 저한테 맞는 카메라죠 항상 자신한테 맞는 카메라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의 생각은 지금 알파7C가 유튜브용 브이로그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용 브이로그용으로 정말 훌륭한 카메라인건 맞아요 풀프레임 중에 이게 그냥 탑이에요 원탑이에요 누가 반박할래요 이거는 원탑이잖아요 사실 사실상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이게 사람들 인식이 이제 알파7C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다는게 영상제작자 입장에서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화장품 광고를 한번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알파7C를 B캠으로 사용했어요 사용을 했고 여기다가 렌즈를 2470 좀 비싼 렌즈 큰 렌즈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상업영상에 투입해도 그러니까 상업현장에 투입해도 될 정도의 스펙이에요 그래서 너무 브이로그용 유튜브용 홍보하면 조그마한 카메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유튜브용으로 각인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Fx3라고 500만원이 넘는 카메라 있잖아요 소니 그거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것도 크기가 이거보다 살짝 크거나 작을 거예요 근데 500만원이고 시네마 카메라라고 불리우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좀 카메라 왜 작지 고수 맞아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오지랖 넘는 생각인데 브이로그용 유튜브용으로는 정말 정말 적합한 카메라인 건 맞는데 상업영상 B캠 정도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고스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영상제작자의 입장이고요 무시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랬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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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